근데 이 조리원까지 말아먹으려고? 굳이 그렇게 괴롭히셔야 직성이 풀리세요? 뭐? 왠지 좀 그만 괴롭히세요. 자네 지금 말 다 했나? 이런 대우받으려고 여기 오자고 한 거야? 내가 해결하고 있는데 왜 오빠가 나서요? 다시 그만둬.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? 뭘 어떻게 해야 당신하고 끝낼 수 있어요? 정말 당신 진심이야? 귀찮아 죽겠어요. 어떤 게 정말... 당신을 내는 것까봐.